꼬인다 꼬여 회사 NG 어 왜그런가 거실에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어지러워 하셔서 문화 박사 우리 할머니 집 사무자고 어떤거야? 심각한거야? 응? 문화 박사가 집 쯧에 sil 야 산타 끝났 왜요 자신 없는 거 응? 에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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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죠 NG 되셨어요? 어? 혜린아! 어. 지병광고 수정 시연 때문에 들렸어. 차본 없어서 허 팀장님께 전달했으니까 협조. 대의사 NG가 나고 막간을 이용해 개인기를 선보이는 태준. 하얀 거탑에 이성균이 장준혁한테. 야 장준혁, 너만 의사야? 나도 의사야. 너만 의사야? 나도 의사야. 창준혁, 너만 의사야? 나도 의사야.